1층 잡았다 1층 나이스? 뭐야? 터치 안 하고 있는데? 시체구나 저게 시체야 어 오늘 오늘 뭐야? 오늘 새칭장 뭐야 오늘 아 1인칭 해야 되나? 게임? 나 1인칭 해야 되나 보다 3인칭 하니까 맛이 없어 보이네 여기 8배돈은 아마 이 새끼 이걸 내고선 거 꺼먹는다 보네 왼쪽에 있어 멀리 있다 멀리 그 자리야 1번 기자리고 가까운데 있어 나 좀 확진나갈게 잡았고 S사이 참고랑 사이 S사이야? S사이 기자 나이스 네 뭐야? 바로 솔탄 굴려나보려 위로 지나가 오오오오 술탄 이 다 Martinez 괜찮은onal 오른쪽에 깐 거 아니었어? 안 encryption 다 죽여서 페널티 먹었어 니라마로 가겠습니다 에란겔이라니까 에란겔로 갈게요 테이골 안 한다고? 네 클랠입니다 클랠 테이골으로 가겠습니다 내 진짜 예란계로 갈게요 미라마라니까 미라마 예란계라니까 미라마 나오면 서울님 드린다고요? 과학이 서울이 방송 안 켜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7시에 켜니까 들어와 주세요 아 나 그러면 정형이랑 다른 테이골 할게요 형 뭐야 형 뭐야 비밀하다 저도 켜놨습니다 막 전 지금 켜고 있어요 형 그러면 안 줘 난 이 방금 다는 거야 스윙스 오 얘랑 그 소리 감사합니다 미라마 와우 미라마 혹시 제가 아까 미라마라고 했지 않아요? 난 그랬던 것 같긴 해 내가 받지 못한다면 미션 받은 놈이 받아 이제 왠지 1층 하나 2층 하나 같은데? 1층 하나 2층? 2층 핑 찍어봐 어디면이야? 계단에 있어 계단에 퐁퐁 넣어봐 넣어보는다 자층 올라간다 옥상 살리러 가나왔네 1층 잡았다 1층 나이스 위에 올라간대 뭐야 터치 안 하고 있는데? 시체구나 흐흐흐 와 저게 시체야 어 오늘 오늘 뭐야? 오늘 새층장 뭐야 오늘 어 1인칭 해야 되나 게임? 1인칭 해야 되나 보다 3인칭 하니까 맛이 없어 보나 아마 뭐였는데 페이스북인가? 뭐라고? 페이스북이였어 보던거? 이거 뭐야 아니 아니 버지 마라 진짜 떨군다 떨군다 했다 버지 마라 개빠르지 개빠르지 1선도 밀어주게 계속 밀어봐 호jet 와 다 빠르네 킥폭 둘 다 똑같지 아버님 열심히 배운 뮤윤윗 야 죽었다 아 시발 어머어머어머 안녕 안녕 알지 4명 이상이야 4명 이상 오우 샷 들어온다 이번에서 사람 뛰어다닌다 몸밭 형 찍으러 간다 형 찍으러 간다 해줘요 난 이미 지나갔어 너네야 너네 어 너네야 너네 라이딩 넘겨줄게 올라올준뱅 엎드려 연방 가네? 죽었네 박을게요 오른쪽지 2번 판자 뒤 오른쪽 판자 기자 왼쪽 판자 다시 갈게요 갑니다 어디야? 4번지 우각이었어 4번지 우각이었어 내렸다 왼쪽으로 갑 나이나 갈게 파르다 겨렴? 요즘 없었어 아 저기지 뭐 4번지 우각이 아니라 차였나봐 오케이 그럴 만하지 그나마에 가시지 여러분 여기 차 일단 한 대 있고 오우 오우 요즘 머신대 어이구 ㅅㅂ 얘 놈아 진짜 차가 다시 갈게 잘했구만 아 딴넘이 쏴 안되나? 판자에 하나 있고 오우 주유투야 나 다 로우카 한 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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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네 야 맥라린 뒤야 박스 양각이 안갔어 박스 들었어 얘 ESP야 잡았지? 왼쪽 판자 뒤에 있어 주유투 안의 기절 박스 이전에 기절이다 가자 오른쪽 직팀 오른쪽 직팀 왼쪽으로 가자 나 핵 넣을게 핵 넣을게 4개 있걸 하나 더 넣는다 폭탄 얘기해줘 폭탄 온다 폭탄 온다 야 괜찮아 왼쪽으로 갈게 야 너 좀 빨라 우리 부쌌어 가자 잡았어 성격 제대로 먹였나? 빨리 해줄게 이거 노라이프에서 헬빙 3명 왔어 올라가줘 2번 패차다 2번 패차 확인 꼭대기 패차 나는거지? 아 알겠어 꼭대기 패차 방금 뚜껑이 확인 4번에도 안와 야 뭐야 오른쪽에서 멀리 해우서 잘 수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트위트 맞춰놨어 괜찮아 괜찮아 왼쪽 보인거 3번에 흰옷이었어 3핑 아직 있다 위에서 해우서 가자 해우서 가자 해우서 가자 저거 3번 봐줘 우리 한 번 안 맞아 안 맞아도 돼 위에서 본다 오른쪽 밑으로 들어간다 아 3번 단차 위에 그 자리야 여기까지 왔다 3번 아 까비 까비 대구 옆집 총소리 오케이 가이자 집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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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집사이 나왔다 아 ㅈㄴ 아 ㅈㄴ 아 ㅈㄴ 아 ㅈㄴ 피 좀 연마가 있는거 뭐야 가기절 뭐야 끝난거 아니야 타이타고 있다 난 아직 그렇게 맛을 봤다고 아직 0킬 0어시야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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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끼 한 차이 4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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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명이상이야 야 이게 뭐야 5개 나오 3번 3명이네 미안 아 하나 먹었다잉 4명이상은 4명도 포함 아닌가 포함 포함 5명 5명 초과 브리핑 좀 어렵게 하는구나 오케이 V차 박아도 돼 있어? 한 명 있는데 나머지는 시행하면 안돼 그냥 오른쪽 1층씩 닫고 스택 해야 돼 오케이 집은 안됩니다 바로 집은 탑 오른쪽 따라갑니다 다행 저거 잡았어 오른쪽 박 잡았어 나 근처 봐줄게 어? 신발 뒤에 있나? 없네 여기 이쪽 새것은 안파네 한판 가게게 이번쪽 내미는건 없다 1힝 쪽 가가드리 계열 안맞겠네 지금 무리가 없겠네 오른쪽 판자 안에 하나 더 보였다 3번 나 밖에 나와있어 단차에 핀 갈게 안에 안에 핀 가득해 올렸다 핀 갈게 맞다 이번엔 다른 팀이야 이미 가까이 붙은거 모른다 팝콜 오른쪽 풀리로 가보실게 왼쪽 킴 실로 왔어 뭐야 패럭잭 2층도 있었는데 기절 시켰나 패럭잭 2층에 있어 있으면 하나다 가보자 패럭잭 가까운 패럭잭 들어올까 패럭잭 잡았어 1힝 살리러 갔을거야 1힝 집사이 포카노놈 오른쪽 패럭 오른쪽 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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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쪽 보였어 화장실 쪽 화장실 들어와봐 나 따라와볼래 따라와볼래 2층 갈수리 2번 2층 2번 2층 왼쪽 2층 기절 기절 아 내 쪽폭 또 기절이다 하나 더 있어 팍 다음 야 정면 2번 컸죠 4번 잘못 본거 아니면 뛰어다녔거든 있을만해 보셔 아린 밀어넣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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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 밀어넣어버리 넣어넣어 나 3번으로 갈게 기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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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왼쪽 손이 다진다 왼쪽 손이 다진다 왼쪽 손이 웅집 1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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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보라색 안마 어 어 나 폭 짧게 터지고 내가 잘못 깐거다 뭐야 이거는 우리께 아니니 그 라인일거 같은데 워그 소리 한 발 샀던거 같아 옮지 옮지 위에 있는거야 박스 뒤에 확인 왼쪽에 커버존 박스 잡았어 박스 잡았어? 1번 바로 봐줄게 1번 잡은거야? 일단 바로 줄게 블루존 까놓을게 블루존 까놔 2번까지 뺀거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따 박스 박스보다 가까워 박스보다 가까워 잡았어 잡았어 4대1이야? 응